낚시를 떠나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와요 여러분은 낚시 구경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낚시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요?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배에 앉아 기다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지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게네사렛 호수 위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네요 커다란 그물을 물 위로 던졌어요 그물이 휙 퍼지더니 철썩 하고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물은 천천히 물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달과 별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어요 곧 해가 뜰 텐데 아직까지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배에 탄 야고보랑 요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는 곧 그물을 잡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물 속에 물고기 그림자라도 하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가판 위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는 호숫가를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지요 까맣던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부득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계셨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나도 가까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지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배를 가지고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 주님,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물은 휙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뿌려졌어요 그리고는 물 위에 절석 하고 내려앉은 후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았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물을 걷어올리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한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요 시몬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쪽 배를 가져와서 나 좀 도와줘 이제 두 배의 가판은 은빛나는 물고기들로 가득했어요 물고기 더미가 어찌나 높고 큰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답니다 물고기 더미를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어요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득한 배를 해변에 두고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답니다 평생 제일 많이 잡은 고기였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었지요 이들은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였답니다 이러신 것입니다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ullwood for gracelink.net animation and artwork by gioco godoy audio is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pizal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 한글자막 by 한효정